11월의 양띠운세, 재물은과 놀라운 변화가 운명을 바꾼다. 양띠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양띠의 공통운세는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11월 달에 여러분들의 재물은이 급상승할 그러한 조짐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중요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양띠운세는 이번 달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운명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1년 친미생 양띠는 혼자서 하겠다는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능력을 뽐내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기회인데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동료나 상사, 선배, 가족이 나서서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어서 1979년 김희생 양띠는 인광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11월에는 재물도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큰 거래를 할 기회도 사람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회식자리에서 좋은 주식 정보를 듣거나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11월에 중요한 인광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어서 1967년 정미생 양띠는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유대관계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서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십시오. 새로운 투자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고수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1955년 을미생 양띠는 엉틴 실타래처럼 꼬였던 금전적인 문제가 풀릴 기회가 찾아옵니다. 갑진년의 잘못된 선택으로 돈 혹은 사람을 잃었다면 이번에 바로잡을 기회가 옵니다. 차분하게 금전의 흐름을 관리하시면서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정운도 꽤 괜찮습니다. 한 달 없이 화목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식구들이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반상, 손금, 보수, 성명학과 같은 무익한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